따란! 타란! 지금 드디어 마마 갑니다. M.A.M.A. 마마. 마마. 지금 비행기 아니고요. 작년에도 저희가 갔었는데 우리가 마마 가겠습니다. 형 형! 잭슨 형 형 지금 형 고향 가잖아요. 2016년 아마 출련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제 고향에서 하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고 너무 좋게 이상해요. 재밌게 하고 멋지고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막 기대돼요. 맞습니다. 어떻게 지내는지 아우아! 요즘 응원 차트를 강타하셨죠? 네 감사합니다. 노래도 너무 좋아해요.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고 싶어요. 아 귀여워! 더해줘 더해줘 애교 더해줘. 맴맴맨 콧구멍 주민했고요. 맴맴들 애교 한번 해줘요. 아 진짜 토 나와요. 오케이. 킬, 킬, 킬 에브보디 맨. 아니야 킬 에브보디 안 되지. 우리 킬 무대. 킬 무대. 우리는 킬 더 킬. 우리는 킬 더 스테이지 말고 킬 더 스테이지. 킬 더 스테이지. 홍콩 갑니다! 홍콩 갑니다! 홍콩 갑니다! 홍콩 갑니다! 뭔 소리예요? 우리의 도시죠. 홍콩은. 막 제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돼요. 형의 땅. 맞아. 마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? 저 엄청 준비되어 있죠. 내일 할 소리잖아요. 아니 그거 말고 공연 할 준비. 마마 할 준비. 오빠. 오빠? 아니 아빠 엄마만 할 준비? 아니 그거 말고 공연 할 준비. 마마 할 준비. 마마 할 준비? 마마 할 준비? 우리 어차피 무대 하나밖에 안 하지 않아? 그래도 그게 다르죠. 마마에서 하는 거니까. 어 당연히 다르죠. 왜냐면 엠넷이니까. 응. 아무튼 여러분 저희 마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마에서 봐요. 대기실 고! 내 일은 걱정 마. 오늘은 내가 오직 널. 하드 캐리아. 하드 캐리아.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. 오늘 특별히 렌즈 끼웠습니다. 오늘 4시간 동안 마마를 할 텐데 지금부터 편집해주세요. 저는 김꼬리와 함께 편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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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상 받을 거 같으니까 대놓고 연습해보자. 루카사바. 대상 받았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아. 네. 일단 저희가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말이 돼? 이 상은? 돌려주고 싶다고? 아니. 이 영광을 돌려준다고. 그럼 우리 갈까요? 어? 갑자기 우리 지하 1층 가야죠. 아이 같이 해줘야죠. 뭐 해줘. 잠깐만. 나 올라갈게. 여보세요? 어? 네. 나 에스컬레이터 내려갈게. 나 이따 봐요 여러분. 어? 근데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? 우리 아가새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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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이런 걱정마. 은근히 내 가 o순을 Want. How to carry it. How to carry it. How to carry it. How to carry it. How can you hear?